다임너 트럭 에이즈가 지난해 52만대 판매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치를 다임너 트럭 에이즈 그룹은 지난해 글로벌에서 총 526,053대를 판매했다. 이는 2022년 522,291대 대비 1% 증가한 수치 무공해 트럭과 버스는 2022년 914대 대비 277% 증가한 총 3,443대를 판매했다. 지난해 매출은 가격 구조 향상과 고수익 모델 판매 증가 등에 힘입어 2022년 509억 유로 대비 10% 증가한 559억 유로를 기록했다. 마틴다운 다임너 트럭 에이즈 회장은 지난해는 다임너 트럭이 뛰어난 성과를 거둔 기록적인 해였다며 앞으로도 트럭 시장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우리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했다. 마틴다운 다임너 트럭 에이즈 회장은 지난해는 다임너 트럭이 뛰어난 성과를 거둔 기록적인 해였다며 앞으로도 트럭 시장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우리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했다. 마틴다운 다임너 지난해 다임너 트럭 에이즈는 새로운 무공해 차량 모델을 다수 선보이며 글로벌 제품 포트폴리오를 10중으로 확장했다. 이중 대표적인 모델로는 유럽에서 세계 최초로 공개한 장거리용 대형 전기 트럭 메르세데스 벤츠 아크로스 600이 있다. 한국 법인은 다임너 트럭 코리아는 2003년 출범 이 중 대표적인 모델로는 유럽에서 세계 최초로 공개한 장거리용 대형 전기 트럭 메르세데스 벤츠 아크로스 600이 있다. 한국 법인은 다임너 트럭 코리아는 2003년 출범 이 중 대표적인 모델로는 유럽에서 세계 최초로 공개한 장거리용 대형 전기 트럭 메르세데스 벤츠 아크로스 600이 있다.